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분석구 인터뷰결과서 플랫폼 구축인원의 인터뷰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항목별 질문사항별 응답 및 요구사항 등으로 쿠폰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과서를 정리합니다. 그럼으로써 어떤 플랫폼에 어떤 내용이 좀 이상하다 뭔가 뭔가 좋다 좋으면 거기에 어떤 부분이 좋은지 또 파악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또 어렵다 힘들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 결과서도 꼭 작성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폐람하면 되겠습니다. 폐람을 잘 loyalty어 보면서 폐물으로 구매를 맛있게 해줍니다. 폰을 ups reconstruct